그냥 잠깐만 이러고 있자 이런 일로 안 돼 완전 움직이기 자기 좋아한다고 난 너 아니라고 싸우고 싶어 널 음소거해놓고 보잖아 그럼 다 보인다 내가 너한테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걸로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면 내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올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계속 고민해봤는데 난 너를 못 떠나 근데 내가 너한테 가기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좀 많아 나한테 오고 싶다는 말이 너도 내가 나도 네가 좋다고 내가 알고 올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너한테 오고 싶어 그래서 너무 좋겠어 그런 일은 내가 현실에 내가 안 된다 내가 너한테tin' 내가 너한테 뭐 안 돼 내가 너의 온다를 너를 왜 안 된다 너의 온다를 너를 왜 안 된다 내가 너의 온다를